영국 쌍혈 쌍혈이 제일 궁금한거 같네 자 나선수리검탱크 쌍나선수리검이죠 이거 보니까 골탄만 쓰면 되겠던데 그죠 골탄 고철이니까 은탄 쓸 필요 없죠 X로 사격모드 전환하는거더라 어 그러네 나선수리검 하나만 되있는데 쏴볼까 어어 하하하 하하하 아 근데 이거 두발 클립이 아니다? 그냥 단발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러면 그냥 일반 앱인데요 그냥 단발로 해볼게요 일단 쏴 그냥 평범한 앱이죠 음 뭐야 장난해볼까 윙 오 이게 뭔 뭐야 약간 FPS같이 변했는데 에임이 안벌어지는건가 그쵸 에임이 안벌어진다 이게 에임이라고 이게 야 두발 장전하다가 푸니까 두발 장전은 시간동안 장전해버리는데 장전할거면은 빨리 해야겠는데 뭐지 이해가 잘하는데 앞에가서 붙어볼게 아니 그냥 그거다 떡배샷권이다 그죠 떡배샷권인데 앞에 초크가 안붙은거야 초크 파밍을 못했어 이거 아 이거 이동하면서 전환할 수 있네요 안 멈춰도 되네 난다요 두발 맞춘거 맞냐 이렇게 쏘고나서 모드를 풀잖아 근데 장전은 두발치를 장전해야되요 이거 두발치 장전시간이거든 그냥 떡배 따항 하니까 뒤지긴 하네 근데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긴하다 그냥 떡배 딱 장전돼서 뙯앙 당황 하게죠 어 나도 헤비야 자 떡배 드로 이거 저격도 할 수 있는 구로미네요 진지 이거 이거 저격도 할 수있는 구로미네요 presidente 덮배.. 껴똸다 호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야씨 이게 떳 빼지 혹시 내가 기방을 해야될까 에 어여에에 그냥 그런데요 그냥 단발로 따지면 나쁘지 않은 거 같기도 하고 왜냐면 주프 신뢰성이 나쁘지 않거든 저도 껴도 될까요 나도 나름 파탄 신상인데 나도 껴도 되나 이거요 이거 쓰면 탄이 어디로 내려갈지 몰라 오hoho 애도 포탑 튼탈하지 않나 나 무서워 뭐야 도배 슛 야 근데 라인 젖었는데 없게 큰일 쨔 아악 아아아아 아니.. 이거 뭐야 아 이거 맞은거 에반데? 으아아아악 뭐야 이거 빈틈에 실 있는데 넥슬라이스 뭔지 알 것 같아 여기에 틈새가 약간 있는데 근데 맞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포탑 튼튼하니까 앞으로 한번 질러볼까 어? 어? 이게 뭐냐 어 빼 이 새끼야 떠빼쓰? 어? 한 발 튕겼네? 오오 위험하네 덧배로 쏘고 덧배로 쏘면은 단발 장둔하고 덧배를 쏘고 덧배를 쏘고 단발을 쏘려고 하면은 장전을 두발칠을 해야되요 그래서 단발로 먼저 한 다음에 덧배를 쏘는가 하는게 낫지 않나 아까 비성태 한발 한 발 뚫고 한 발 튕긴게 어? 거의 같은곳에 꽂히긴 하네 근데 이건 뭐야 그럼 뚫릴거면 둘 다 뚫려야 되는거 아냐? 하나만 뚫려 어 그러네 거의 같은곳에 꽂히네요 네 같이는 가는데 그 같이 가는게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거네 어 포싱거리만큼 딱 그렇게 되는거 같네 이것도 보니까 딱 그 좌우 이 포싱거리죠 이것도 딱 그만큼만 벌어지네요 야 근데 잘 모르겠어요 재미는 없어요 생각보다 재미는 없다 음 83이야 그냥 명중 0.3에 부각 10도에 83이랑 똑같죠 거의? 근데 떻배 기능이 있는 그러니까 뭐 강당어머니의 샷건 그냥 조져버려도 되고 어 나 괜찮아요 괜찮은데 사기까지는 아닌거 같지만 좋아 좋기는 해